실제로 두 분이 만났을 때 저는 한번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?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 어 진들아 어 진들아 왔어? 잠시만요 와 꽤 오래였네 진돈 씨가 안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이게 안전바가 내려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탈컹 가는 느낌 그래서 어디를 못 도망갈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기다렸다,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. 이거 하나 배웠네요, 제가. 그러니까 나도 하나 배웠어요. 네, 진짜. 근데 이거 딱 하고 한 번 더 갔어야죠. 한 번 더. 자기야. 진돌아. 설아야? 안고? 설아야? 안고. 저는 방금. 자기야. 저 힘을. 야, 에버랜드 때보다 더 무거워졌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비겁다. 야, 너 왜 이렇게 무겁냐? 너 왜 이렇게 무겁냐? 아니, 무슨 일이 있었는 거야? 그때보다 제가 2kg 쪘어요. 나도 지금. 와, 나 김장떡도 이렇게나 무거워. 너무 무거워. 너무 무거워. 좋아. 나 김장떡 나 김장떡도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인식을 얻었을 수 있어. 나 김장떡도 이렇게 하면, 나 김장떡도 이렇게 하면 안 돼.